타! 지금 나와야 돼? 진짜 울어! 잠깐만! 뭐야? 뭐야? 더 깊게 놔야지! 싸워야 돼? 하하하하하 아! 아! 이러고! 아! 아! 잠깐만, 나 소분이 아예? 아빠! 아니, 저거 바보야 뭐! 바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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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오늘 방송 분야 여기서 잡곡했어! 뭐야? 시작도 아닐까? 무서워 오렌지 정답 너 사이 만져야 해 당연히 이런걸 만지지 넣으세요 손 넣으세요 손 넣으세요 어땠어 이게 뭐지? 움직여 정답입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캠핑에서 쓰고 버리기 직전에 마시멜로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없는데? 정답 마시멜로 그래? 모르겠는데 마시멜로 진짜 되게 잘한다 우리 잘했어요 천천히 우리 잘했지 않냐? 잘했다고? 마시멜로 고슴도치 같아요 고슴도치 이게 뭐야 이게 시작해야게요 이렇게 해야 Border 시 시작 마시멜로 이유는 뭐야? 마시멜로요? 먹어봐 § 눈 좀 축하미 소름이 시작 시작 뭐야? 이성애 뭐야? 뭐야? 나 이거 어려운데? 이성애 이성애 시작 아니 먼저 볼게요 뭐지? 프로콜릿 난 뿌리밖에 없네 이거 가져가는거 없이 해 그래 가져가면 안 돼 브로콜릿 사랑해도 있을수도 있어 잠깐만 호린이가 그 냄새 안 묻잖아 뭐야? 조용히 말해 이름 부르면 이게 뭐야? 조용히 말해 브로콜릿 시작 시작 냄새 나 조용히 해봐 비린내 맛이 났잖아 공이 터렁하다 공이 터렁하다 공이 터렁하다 호세야 너 호로 좋아한다면서 내가 호로로 준비했어 그래서 올라가올라올라올라올라 호린이 났다 너 노래기 탄 줄 알았어 호린이 났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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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tan 호세야 형 너 목 쉰다 제게 하의숱 쓰다는구나 신혼 없 다 난 아는 신혼 근데 제해를 하는거야 신혼 그래서 제가 벌써 왔는데 거기서 했혁 그런shirt 너무object wrecking 그래도 점점 아니, 안 돼, 저 잠깐. 119 덤벌리시겠어, 혜진.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죽어 있는 거라니까. 진짜 오나 봐. 언니 하고 써? 야, 혜연이만 더 쫓은 건데 이거? 언니, 나도 안 울었어. 진짜 오늘 어떡해. 언니, 주인공 하고 싶을 거야. 아! 이거 좋아! 너무 마음에 쥐어. 장점. 깜짝이야.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우물 아니야 마지막에 진짜 충격이 없어 식재료야 식재료 이제 돈 먹었어 정답! 브로콜리 그렇지! 야 너 브로콜리 울고 날이야 지금 브로콜리 만지고 울고 있어 영원히 우왕꽁트리인데 이거를 물에 타면 느낌이 미꾸라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왕꽁트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물에 우왕꽁트리가 너무 이상한지 느낌이 나겠죠?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뱀과 쓰나 뱀 느낌이 물이 좀 더 미지근해서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더 이상해요 대박이네요 시작! 뭐야? 이거 뭐야? 물인데? 나 알아라 지렁이 젤리 지렁이 젤리 이렇게 잘해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망콩트리 이거 어떻게 했어? 겁나 잘해 진짜? 지금 움직이면 왜 이렇게 하나? 네? 이거 움직이면 물을 수 있어 조심해 조심해 움직여 물 하나 해줘 깜짝아 약간 움직인다 이거 뭐야? 살아있다 정답! 저희 재영이 형 말하는게 더 웃겨 저 손 씻고 나왔어요 아니요 손 완전 씻고 나왔어요 정답! 어 정답 정답 만져봐 아 못 만지겠던데 아 못 만지겠던데 물지는 않은데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어요? 응 물지는 않아 그냥 쑥 넣어봐 이거 따뜻한데? 뭐야 이거? 아니 진짜 물는데? 아 몰라 아 몰라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뭐가 있어? 이거 뭐야? 개바다 팔 벗구나 물지는 않은데 살아있어 손 넣어봐 그냥 아 나 살아있는 거 못 만지났어 아 어 시작 si 나 살아있는 거예요? 막아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진짜,로. 그거 아냐, 거 아니에요. 그거 아냐 문 such… 진짜 아 너무 아파. 아 근데 살아있는 거 아니겠.. 아 나 신경이.. 옆사람이 더 놀래. 얘랑 벌써 친해졌어. 할 수 있어. 손님에서 막 뛰어도 오네, 이거. 혜진이 이거 샤워팅을 굉장히 잘하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잘 잡았어. 깨웠다. 깨워요. 정답. 깨워요. 그 제일 예보된 듯. 다시 만져봐. 뭔지 이름이. 꿈틀이. 뭔 꿈틀이. 대박 꿈틀이. 와 꿈틀이. 꿈틀이 꿈틀이. 낙지입니다. 산낙지. 산낙지를 두 마리에 샀어요. 펄펄 살아있습니다. 우선 낙지를 한번 소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빨판이 장난 아닙니다. 아주 살아있습니다. 두 마리에 샀어요. 두 마리에 샀어요. 시작. 뭐야. 뭐야. 또 뭐야. 잠깐만. 느낌이 나. 뭐야. 낙지.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사왔다. 은유. 낙지. 맞아. 응. 소리 난다. 영화 같은데. 왜. 캔니 맞았다. 캔니 맞았다. 캔니 맞았다. 캔니 맞았다. 뭐야. 또 물이야. 또 물이야. 뒷쪽 있어요. 다 뒷쪽.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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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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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맞이야. 근데 비슷한 난이도다. 시작. 둥근서 낙지. 진짜 안 했어. 빨리 시작. 아이씨. 맞춰요 그냥. 뭐야. 움직여. 어머. 손도 안 나. 방금이랑 마지막은 아닌 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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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 진짜 코드가. 어디 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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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왕. 오오. 앙지. 진짜 낙지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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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오. 어. 수 고양이. 아 빨리 가서 해봐. 다 찍었어. 아 자꾸 이상하지. 아 진짜 만지지마요. 좋아. 이거 봐 누가 만주 잡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이거 진짜 자 하나 둘 셋 낙지 맞았어 아니 근데 그노가 만지기도 전에 맞췄어 어 눈에 만진 거 아니에요? 그노가 맞췄어 손 놓으세요 살아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번 놓으세요 그건 본인이 판다는 겁니다 물이야? 물이 맞췄어 물이 있어요 물 심장 떨어지는 줄 아 뭐야 어떡해 언니 대박 왜?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하는 거 같아 혜인야 빨리 손 넣어 손 놔두신다 과감히 드세요 과감히 상대방 거 자극할려고 어 장인이 맛있어 아니 물어? 안 물어 물지 남아 움직여? 이빨 있긴 해 아아 물지 남아 언니 김아가요 김아가요 아악 아 진짜 잘했다 진짜 하이턴이다 얘 우와 어떻게 되는 거 같은데? 너 물지? 많이 안 울어 많이 괜찮아 어디 있어? 조금만 더 내려 느낌이 재밌다 느낌이 천천히 만져와 천천히 일단 김아가 김아가 우리 잘 만지네 이제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야 야 얘 놀래 아악 아악 여기 있다가 막 맞아 동아는 위에 여기 포인트 우리 수박버깔 아니었어? 비슷해? 크흣 여기 레벨 10 너네 레벨 10 여기는 한 명만 그러면 아까 너희 둘 다 했어 으아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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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하하하 아 나도 마실걸 만지다 보면 돼요. 빨리 하자. 빨리 맞춰봐. 지금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산낙지같이 생겨가지고. 정답!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벗으면 더 깜짝 놀란다. 안 넘어가면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비장의 무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열어볼게요. 자. 과학실을 지키는 새 3마리. 이 중에서 제일 큰 놈. 얘를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거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촉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새를 잡아먹었습니다. 새요? 내려와. 뭐야 뭐야? 느낌이 이상했어. 뭐야? 이상한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자꾸 누가 해. 채린이가 나 맞춰. 아니 저기 아래로 못 내려가겠어. 털이 있어. 얘 꽤 무섭거든. 털인데 뭐야 이거. 그거 뜯으면 안 돼. 뭐야 이거. 전체적으로 만져봐. 꽤 커. 빛이 꽉 차리고. 젖었어 근데. 누가 손을 만졌어. 털 뜯으면 안 돼. 아니 이거 사만 있는 거야? 뭐야? 전체적으로 만져봐. 전체적으로 만져봐. 오늘 징그러워. 징그러워. 만지고 싶지 않아. 다리 있는데? 다리가 있다고? 응. 구조지인가? 뭐? 구조지. 구조지를 어떻게 마시고. 아니야. 구조지 아니야. 박스 누르면 안 돼. 이게 제일 최고 상도야. 저 위쪽에 봐봐. 뭐라고? 손을 바꿔서 사방을 만져봐. 만지고 싶지 않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웠지. 그 앞쪽도 만져야 돼. 케린은 뒤쪽까지 만졌어. 앵무새. 땡이야. 뭐야? 공작새? 가만히 있어. 공작새? 응. 시작. 언니 발음 잡지 마요. 뭐해? 근데 막 뜯으면 안 돼. 뭐해? 촉감한 느낌이야. 아, 무섭다. 아, 무섭다. 나랑 과도 똑같아. 뭐, 움직이는 거 같은데? 나 못 먹혔어. 나 못 먹혔어. 나 못 먹혔는데. 나 못 먹혔는데. 나 못 먹혔는데. 고양이. 오! 아, ㅆ. 비슷했어. 비슷했어. 아, 못 만지겠어. 아, 못 만지겠어. 아, 만져. fals. 아, 없어. 이게 최고야. 나 아, 너무. 너 기계 죽은 거야. 빨리. 언니, 언니. 내가 언니 팀이 이기고 있으면 괜찮아? 나 이겼으면 좋겠다. 아, 너 너. 안 났어? 벼라가 챙겨줘. 한번 같이 넣자. 아, 잠시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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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어, 무서워. 다 안 넣어. 다 준비하시고. 이거 무서운데? 하나, 둘, 셋 아 진짜 궁금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니 너 처음 느낌 너무 안 좋았어 그니까 너 아니 그걸로만 축축해볼게 박수 누르면 뜯어져 안돼? 빨리 너 맞춰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무서워 빨리 봐 뭐 하는 거야? 아니 죽었어 주만 있는 거야? 발랑객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죽었다니까 엄마랑 같이 무서워하잖아 거짓 정보를 주지 마세요 아빠 손이잖아 잠깐만 털 아니야 아니야 털이 힘든데? 나 털 안 만졌는데? 아 그래? 다현이 빨리 시대기가 별거 아니야 다른 데로 맞춰있어? 아이씨! 나 이거 깠다 아 무서워 다현이는 안다 나 너무 예뻐 야 빨리 넣어둬 다현이 진짜 뻥뻥해 진짜 이거 만져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된대 무슨 문제? 야 너 빨리 넣어 너 안 넣지? 너 빨리 넣어 한번 넣어봐 다현아 그래 넣어봐 왜 만져먹어야 되나 그래? 아니 약간 살짝 다른데 아니야 본인 게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V배로 V배로 느낌이 다르단 거냐 아 V배로요? 어 나 유튜브를 해 하자 아니 가운데 있구만 잠깐 치고만 송선 땡 어? V배로는 어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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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지? 나 이거 진짜 얘 구경더라 너무 힘들었다 동답 어 그 뭐 모형 같은 거 같은데? 그 막 조류모형 이런 거 다현아 만져봐 엉덩이가 너무 이쁘는데 엉덩이야 너무 지끈해 아 근데 조류모형이래 조류모형 같은데? 응? 여기가 기둘기 깃털 같단 말이야 어 이제 재우는 거야? 하하하 이제 죽여졌어 재워봐 기둘기 만져봤어? 하하하 뭐지? 다현아 시도해봐 한 번 더 만졌어 지금? 우리가 자리 한 번 딱 닿았어 왜 엉덩이 되게 미끌미끌했는데 약간 어 얘 왜 올라가냐? 사anst vic 태우는 성분이 헤엣 어 여호 최대한 여기 foss 사람이 рядом 저 언니 계속 만지고 있는데, 멀쩡해. 언니 만지고 있다. 언니가 어디 있어요? 언니 계속 만지고 있어. 아, 무서워. 이거 뭐예요? 아주 섬세한 터치입니다.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다행히가 맞히면 이기는 거야? 왜 움직여? 언니가 만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 언니가 만지고 있는데. 언니는 훨씬 많이. 야, 너 빨리 맞혀. 만지고 있어요. 뭐야, 너가 움직였는데? 저는 안 움직이게 했는데? 아, 너 왜 움직여? 아, 뭐야 이거? 이거 왜 움직여? 뭐 있어, 이상한 거. 어, 왜 움직여? 선생님 움직이고 있어. 아, 움직이네. 새 아니야, 새? 온유새. 조용, 조용, 조용. 온유새? 온유새가 있어. 온유새. 온유새. 무슨 새야? 참, 아니요. 참새니까. 다음 힌트, 다음 힌트. 다 놔봐. 자, 다음 힌트. 난 독수리. 오. 오메. 독수리였다. 병아리. 하나, 둘, 셋. 응. 봐요? 하나, 둘, 셋. 오. 시작. 오신이 만들어요, 자극화만. 오. 뭐야, 씨.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자극화만. 오. 나 얘 입에 손 들어간 거 같아. 입에 손 들어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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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다? 앞쪽에 만져봐. 더 앞쪽에 만져봐. 아, 이거 뭐야. 더 앞쪽에 만져보라고. 뭔지 알 거 같아. 고양이? 이거 새야. 새 모양. 무슨 색? 어? 비둘기. 아니야. 다? 꿩? 살아있어요? 쭈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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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제일 무서웠어요. 나도. 아니. 새끼 잡아놨는데 죽어버렸지? 머리가 나왔어. 만져봐. 스탑 스탑. 스탑 스탑. 혜진아 어디가? 너 귀 모르잖아. 손 다쳐요. 조심해. 좀 날카롭더라고. 승부를 자극해. 이게 뭐야 이게? 어딨어? 아니 어디 손이야. 안녕하세요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머리 내밀고 있어. 야. 무슨 자신감이야. 어? 다 있어. 두 분. 자 박스 치우겠습니다. 박스 치우고 한 번 둘 셋 오픈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얘는 안 왔다. 어 별로 안 놀랐네? 이 친구도 한 개밖에 안 놀랐어. 어 이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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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건줄 몰랐네. 뭔지 알았어요? 뭘. 고양이 이렇게 죽어있는. 아. 어. 여기다 기차해서 안 놀랐어. 아니. 잠깐만. 손 놓지 마요. 아 뭐야 뭐야. 야 뭐 아니야. 뭐야. 자극하지마. 자극하지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어. 어떻게 아니고. 아니. 이거 느껴야 돼. 그냥. 야 자국하지 마 너희가 되게 막 먹으면 좋지? 자국하지 마 너희가 되게 막 먹으면 좋지? 천천히 잠깐만 만지지 마 아니야 그걸로 하면 안 돼 야 그러면 아! 아니 왜 자꾸 안에 손가락 잡고 줘! 아니 오빠 나 괜찮은데 오빠 자꾸 소리 질러서 이상하겠나 형? 손으로 이제 짜증나 아 진짜 나... 천천히! 혜연아 혜연아 천천히! 야 이거 보다 야 나 안 할래 니가 왜 그래? 아 키웠어 이거 뭐야 너 놔야 돼! 잠깐만 놔야 돼! 어 나 또 막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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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 먹었어 다시 먹었어 아니 내가 말해 보여주는 거 같아 도끼 아니야? 아 나 못 먹어 마지막이 나 못 먹어 모았어 야 당연히 막 잡고 나와 거의 거의 나가는 거 아니라고 혜연아 형 다리를 잡아 돼 다리 잡고 알았어 알았어 고양이 호연이 야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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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리를 나다리 꽉 잡아 알았어 알았어 병아리 병아리 아니야 다시 만져봐 꼬리 왜이렇게 길어? 한 명만 만져야겠다 빨리 만져 아 이게 무슨 나의 일이야 왜 이게 거야 귀ն이 썼어 꿀잼이야 꿀잼 아 괜찮아 잠깐만 어떡해 너무 세게 잡으면 얘 털 빠져 논다 요 가만히 있어 오케 착하지 나 얘가 제일 어려웠어 왜 이렇게 바로 와 있는 건데 나 다른 부위를 만지게 해줄게 잠깐만 내가 진짜 살았다고 다른 부위야 지금 여기 만져봐 그렇지 야 너 용감하다. 아! 아 진짜 아프세요.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살아있는 거 확실해요? 확실해. 아니 자꾸 올라갈래. 구멍버지가 올라간다니까. 아 너무 아파. 어떡해. 구멍을 너무 올라가고. 아니 내가 자꾸 있는데 너. 자꾸 올라간다 걔가. 그니까. 야 맞춰보면서 같이. 털이 있어. 그러면 제가 한쪽. 아 진짜. 토끼 맞는데? 토끼 맞는데? 오빠. 영어로 말했나? 어 뭐야. 나 진짜 알고는 못 맞지. 자 어디 하나 둘 셋 하면서 못 맞히겠지? 아니 1번만 적어봐요. 그래 그래. 아 뭐야 얘? 아니 나 진짜. 물지 않아 만져봐. 그래. 내가 지금 잡고 있어서. 얘들아. 그걸 자세히 만져봐. 야 너 진짜. 근데 문을 신경을 할 때 이제 물지 않아.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세게 잡으면 안 돼. 세게 잡으면 안 돼. 이거 털 빠져. 천천히 해야 돼.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야 쫄버들이 몸이 다니는 거야. 아 저 이거 먼저 할 거야. 아 이거. 하지 말라고. 나 박스 팍 부서졌어. 아 이거 너무 나오지? 속도 안 돼. 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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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도 가는 꼴진다. 아 말캉해 말캉해. 근데 아까 내가 다 캤잖아. 다 아니야. 빗자루. 칠깍 안 되고 빗자루라고? 살살 만져. 살살 만져야 돼. 어. 나 불었어. 나 불었어. 자 몸바치에 가서 5초 아예 10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 몇 글자예요 몇 글자? 그래 여기만 앉아봐. 글자 수만 알려줘. 얘네들 위에 저런 거 같은 거야. 글자 수만 알려줘 글자 수만. 한 글자야. 한 글자? 우와. 이거 뭐야 불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세. 천천히 말해 천천히. 조용히. 이름 이름 무슨 색? 한 글자라면서요. 정답. 뒤돌기. 8. 10. 6. 해서人에 долго 숙인해요. 잡아. 진짜요? 자 봐. 잠시 말거야. 아니 진짜 울어. 홍이 진짜 울어. 타오ancy용 defens습니다. 토착 biri 타오낙ik 가을래prberry 친구 Exten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